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치읒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단어를 같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. 기차 고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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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마 치 마 치 마 차 고 차 고 차 고 초 초 초 초 차 차 차 차 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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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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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유모 유모 차 슥 눈 폴 유모 샤 구 육고 지모 은 지 고, 추 유, 모, 차 차, 고 차, 고 치, 마, 치마 초, 초 마, 차 주, 차 잘 따라서 해보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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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